안녕하세요. 공포영화 혼자 보기. 오늘은 IT, IT, 우리나라 IT 광고, 스티븐 킹의 소설이 원작이죠. 오늘 제 모양이 이 모양인 이유는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도 이 모양이기 때문이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독님 성함은 안드레스 무시에티. 아르헨티나 분이시구나. 부이노스 아이레스. 리오넬 메시. 예완이 지금 저는 풀사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 작게 보실까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풀사이즈에요. 보이시나요? 뭐야 벌써무소? 벌써무소? 그러지마. 그럼 하지마. 참고로 지금 시간은 12시 2분입니다. 밤 12시 2분. 요정도는 돼야 이 시간에 공포영화 보고 하는거에요. Be careful. Be careful. 조심하라고 했으면 조심해야지. 이렇게 비가 쳐오는데 나가서 이렇게 노는 아이들. 춤추는 광대 페니와이즈의 등장입니다. 춤추는 광대 페니와이즈의 등장입니다. 2시간 14분. 2월 14일. 2월 14일이 생일이신 분. 축하드립니다. 이게 특이하게 낮에도 무서운 장면이 연출됐네요. 어깨 아파가지고. 이 영화 촬영 감독님이 한국인입니다. 한국의 향이 납니다. 강남역 4번 출구. 계단 냄새가 사악 올라와요. 영화에서. 티가 나요. 영화가 생각보다 버틸만 한데요. 오! 빨간 부서. 오오오오오오. 이 병장면 나왔다. 오오오오오오오. 비에로 제대로 등장했어요. 라면 보사 먹어야지. 에이구! 뭐야 먹을 땐 개도 안걸리는데. 내가 이 삐에로 문장을 같이 해서 그런가? 내가 왜 이렇게 안 무섭지? 그냥 거울 보는 것 같지? 굉장히 무서운 장면인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강해졌나?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는데? 그때 배きます 아 눈을 못 Hen 눈을 못 댔 Patreon 저 피에로가 날 거 기억했어 감독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전에 좀 재미였겠구나 한 시간 반 지났구요 30분 남았네요 다 끝난줄 알았는데 마지막은 약간 감동 코드인데 이거 뭐 무서운 거 이제 하나쯤 보여주고 끝날 것 같네요 영화 끝났습니다 생각보다는 무서운 부분이 없었죠 제가 강해졌다는 게 아니라면 영화가 그렇게 엄청 무섭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폐영화 잇 즐기세요 아우 이거 잘생기더라고요 다 배려났네 아휴 아휴 이제 닦으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 구독하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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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tive 가수 rig은 가끔 꼭 서